미국의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이 음식과 물 부족 등의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베네수엘라 국민의 64%가량이 극심한 식품 부족으로 체중이 평균적으로 11kg 정도 줄었습니다 인구 3200만 명이 되는 국가에서 조국을 400만 명이나 떠났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 우고 차베스가 물러나고 2013년 니콜라스 마두르 대통령이 좌파 독재자로 등장한 다음에 2014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연속 6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2014년 마이너스 3.89% 성장률 하락 2016년 마이너스 16.46% 2018년 마이너스 18%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국가수입의 96% 정부수입의 국가수출의 96% 정부수입의 60%를 차지하던 석유수출은 우고 차베스가 등장하던 1998년에 하루에 300만 배를 웃돌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2018년 11월 110만 배를까지 감소했습니다 나라가 어느정도 어려운가 하면 2019년 6월 10일 날 베네수엘라 의회가 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100만 퍼센테이지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4월달 물가 상승률은 130만 퍼센트였고 5월은 82만 5194%였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결국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 않기로 결정하고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오던 제조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합니다 2월 28일 베네수엘라의 돈줄 역할을 하는 국영 석유기업 PDVSA를 상대로 미국 내 자산동렬과 송금금지 도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8월 5일에는 아주 과감한 조치를 취합니다 마두르 정권과 불법거래와 자금조달을 돕는 모든 외국금융기관과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중국과 미국 서로 다투기 중국의 맞짱떡입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인연은 제법 깁니다 1998년도에 우고 차베스가 좌파 사회주의를 내걸고 반미 사회주를 내걸고 정권을 잡았을 때 1999년부터 차베스는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끌어들입니다 양국 사회의 교육규모는 1998년도에 5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차베스 집권 10년이 되는 2008년경에는 연 75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차베스에게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유를 받는 그런 조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중국 원유 수출량은 2003년대에 하루에 14만 베를를 얻습니다만 2012년에 하루에 44만 베를로 늘어납니다 2012년 참고로 차베스가 암으로 죽어냅니다 2013년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드로 정권이 들었으면서 베네수엘라의 중국 의존률은 더 커집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좌파 포퓰리즘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을 구할 길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중국은 2014년도에 300억 달러 2017년도에 또다시 50억 달러를 차공으로 제공합니다 베네수엘라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받은 총차가능액은 670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230억 달러가 아직 미상환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입건을 베네수엘라부터 얻었습니다 철도사업, 철, 검, 복구사이트, 광산 채굴권 같은 걸 가지고 또 무기도 많이 팔았습니다 지난 10년간 6억 1500만 달러 정도의 무기를 중국산을 팔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3번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은 어떻게든 현재의 독재체제로서는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기본 생활 측면에서 베네수엘라의 문제를 본인들이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뒷마당이기 때문에 이른바 미국의 안정과 관련된 일종의 안보 이익선입니다 자국 영토가 아닌 지역이지만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영토를 우리가 안보 이익선이다 그렇게 봅니다 남미 지역, 특히 쿠바를 비롯해서 미국과 가까운 지역은 미국의 안보 이익선에 속하기 때문에 미국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입장은 어떤가 본전을 뽑기 전에는 절대로 마두르 정권을 포기할 수 없다 독재 정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존 폴턴 미 백악관 안보 보조관은 8월 6일 페루 리마에스 일련 베네수엘라 위기 관련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참가국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8월 5일 날 마두르 정권과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은 미국이 마두르 정권과 거래하길 원하는 제3자에게 매우 신중히 행동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세컨보이콧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존 폴턴은 이런 경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준 차관을 중국이 빠르게 해소하는 방법은 새로운 합법적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있자마자 중국 외교부의 화충잉 대변인은 즉시 반응합니다 8월 7일 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중국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베네수엘라와의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존 폴턴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일축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책임 있는 대국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치가 바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 공상당의 가치라는 것은 이익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 옳은 일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네수엘라 사태를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게 어떻게 무례하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례하게 행동한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중국에게 베네수엘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인간다운 삶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죽어나던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중국아 그게 여러분 서구 선진국하고 아주 큰 차이입니다 서구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 위에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선에 대한 개념은 중국은 없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를 정말 진중행보로 보이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stan에 대한 개념이 있는 가장 큰 중요성 감사합니다.